새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는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모카의 디바 도전기를 담은 드라마다. 제작진은 인생의 반을 무인도에서 보낸 서모카는 돈과 명예보다 값진 지혜를 얻게 됐다면서 무인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서모카가 무인도에 갇힌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지 기대해달라고 청했다. 무인도의 디바는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모카의 디바 도전기를 담은 드라마다.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서모카의 성장기가 각자의 무인도에 갇힌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지 기대된다.